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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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좋아당 음.. 깔끔하지? 그러면? 밑에다가 나무 다 섞고 뭐지? 흠 아아.. 아아.. 나이씨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야아 그러게요 뭐 뭐 잠깐만 어디 뭐하다가 뭐야 까먹어 아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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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안만들어 안만들대로 됐네 아이씨 아니아니아니 아 여기 여기가 만든거 만든거 같애 아 나이씨 포기 한마리 다 채..채..채가지고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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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토크 또 도깨 넣어놨자 에이씨 아 이거 깔끔하게 좀 배낭갖고 깔끔하게 하자 시간아 가라 이거 떠나면 안될까? 집단이 어땠더라 자 빨리 토끼 한마리 잡혀라 에휴 토끼 진짜 잠깐만 이쪽 이쪽에 토끼 지휘 하나도 없네 아 여깄네 수업 중에서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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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낭으로 바꾸자 회낭으로 바꾸자 저기다 털어오자 아 깜짝이야 에이 저거 이곳에서부터 캤거야 안 돼 그래도 피가 꽉 안 찼네 에이 에이 야 니가 혼자와서 뭐할라고 아이고 됐지 됐지 저 두개까지 틀고 잠깐만 기다려봐 돌좀 바꿔오자 아이고 이것도 꺼졌네 야 빨리 따스해져 빨리 뜨거워져라 하나 더 놓을까 밖에 있는거는 금방 따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지네 됐다 저거 뭐? 다 심고 아 심자 심자 아 그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토끼 토끼 아까 세 마리 있던 것까지 이거 하고 거미줄 거미줄 그러면 이거 만들고 어 나무나무 이렇게 하나 더 음 오케이 아 여기 앉아 잠시만요 이러면 오케 아침되면 아침이되면 돼지를 잡으러 갈까? 뭘 해야 되지? 돼지 잡으러 가자 아 잠시만 저기 한번 가볼까? 여기 한번도 안가봤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래 한곡 아니